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2월 1일 2024년도 2월 첫째 날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조금 가벼운 이야기를 더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룰 그런 주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과거처럼 이렇게 이제 사전투표를 만지는 작업이 하기는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여의치 않는 과거보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경각심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반은 시사주제 1부 그리고 또 2부는 선거주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외신도 두 가지 들어가 있는 그런 방송을 꾸며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런 세상에 살리라 이렇게 생각은 안 했는데 근래 이제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은 이제 불법 불의 이런 부분들이 마치 범람암 강물처럼 그렇게 흐르고 흐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공공제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 사회적 현안 개인이 이제 투자를 해 가지고 투자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투자결정에 대한 이익이 바로 자신과 직결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거가 무너진다든지 체제가 무너진 그런 공공제 성격의 그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는 사람이나 간에 조금 무감각하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무임성차를 하려고 하고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면은 대한민국의 이 선거 부정 문제가 거의 제도화가 돼 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아주 높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북한 소식을 보게 되면 얼마 전에 이제 북한에 한 교사분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추구하는 그런 정당을 결성해 가지고 11명 정도가 이제 발각이 돼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체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거의 과반수 이상 정도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것을 발설하거나 행동을 옮기게 되면은 바로 이제 생명에 위해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침묵을 하죠. 중국발 소식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간간히 이제 중국의 항의 시위 같은 것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시진핑 체제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갖고 있지만 이제 본인의 생활이라든지 또 본인의 안위 가족들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들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공공제가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성격인데 중국 경우를 보거나 북한 경우를 보게 되면은 저와 같은 뭐 사람들이 이렇게 강하게 항의하고 4년간 그렇게 투쟁을 하더라도 선거 부정 문제가 밝혀져 가지고 선거 부정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한 그런 상태의 국가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은 이제 내가 엑시트를 해야겠죠. 이 문제에 손을 떼는 그런 결정을 내가 언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통상 이렇게 이제 선거 문제가 무너진다든지 전체주의 체제가 등당한다든지 또 사회 체제가 변하게 되면은 대개 시민들은 세 가지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그런 사회과학서적의 exit voice loyal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본인이 감당하기가 힘든 그런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한 개인은 exit 그냥 그 체제를 떠나거나 voice 그 체제에 한거해 가지고 여러분들 목소리를 높이거나 그럼 이제 박해를 받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다수 사람들 제가 볼 때 한 90% 이상 95% 한 95% 이상 정도는 로열 그냥 침묵하거나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그냥 수긍하거나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주 유명한 그런 허심한 책일 겁니다. exit voice loyal이라는 그런 책이 아주 짧은 책인데 그 인간이 체제 변화라든지 그런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문제는 아주 고전적으로 그 책에 다 쓰여 있는 대로 홍콩이 예를 들면 중국의 압제에 복속당하거나 이제 앞으로 대만이 침공을 당해 가지고 대만이 예를 들면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95% 사람 정도는 그냥 체제에 순응하거나 침묵해 가지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주의 체제가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대들고 항의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그 항의라는 것은 그야말로 바위에 달걀을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전체주의 체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기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이제 정상으로 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 것을 저도 아주 잘 압니다. 잘 알지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언제 정도 되면 내가 그냥 정리를 하고 이 정도가 됐으면 내가 할 만큼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냥 이 문제를 이제 접을 건지는 저 자신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이 불법과 불의가 이제 강물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도저히 이제 성산이 굉장히 희박할 정도로 이제 상황이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언론들 그 다음에 이제 법관들 그 다음에 경찰 검찰 언론계 그게 다 이제 합해가지고 선거 부정이 제도화 고착화 작업에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있느냐 대통령이 불법과 불의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런 신념이 굳건하냐 그런 부분들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인 거죠. 다른 요소들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께서 지난 한 2년간 지켜보신 것과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신의 비대위원장은 전혀 이 선거 부정 문제가 국가의 명운이나 국민들의 앞날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더욱이 그들의 책무임임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다른 분들보다 좀 일찍 저 양 저분이 해결할 그런 의지가 전혀 없구나 그렇게 이제 방송을 내보내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는 거죠. 전개가 되기 때문에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도 체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을 대놓고 항의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그런 사람들이 세력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중국 공상당도 그렇고 남쪽의 대한민국도 지금 같은 상황인 거죠. 우리 사회가 이런 소위 전체주의 체제의 영향력 하에 들어갈 것은 우려는 했지만 이 정도로 선거가 무너지면서 전체주의 하에 길을 걷게 되는 그리고 또 체제를 수호하고 방어해야 될 그런 권력을 아주 행운의 힘으로 잡게 된 그런 현직권 세력들이 국민의 힘이나 대통령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침묵하리라고는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불법과 불의가 공권력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면 한국당에 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일체 항의할 수 없는 거죠. 항의를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조심조심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가 굉장히 영속화될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저처럼 이런 불법이나 불의에 좀 민감한 사람들은 이걸 이제 참기가 참 힘든 거죠. 그럼 궁극적으로 나라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겠죠 본인이.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임이 절이 싫으면 선임이 떠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생계하고 크게 영향이 없는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시면 어제만 하더라도 김상한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죠. 김상한 원로 목사님께서 이야기한 것이 짧지만 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맺꼬치 우리의 믿음을 주어야 됩니다. 자유민주국가는 어떤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신뢰나 믿음을 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김상한 목사님 말씀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사람을 뽑는데 지도자를 뽑는데 선거를 통해서 뽑습니다. 독재국가는 선거가 없는 그런 선거는 형식이고 선거 결과를 다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선거를 계속해서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국민들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투표하는 것은 우리 할 일은 투표고 투표를 관리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여기가 정직해야 돼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조작을 해버리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민이 뽑은 대로 안 하고 권력자 손을 잡고 선거관리위원회 매수를 한다든지 조작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은 민주주의 최대의적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그 자체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지도자를 뽑는 체제지 않습니까. 그 이제 말씀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원로 목사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힘이 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당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땅히 생업과 크게 관련이 없는 분들이 나라의 앞날이라든지 후손들의 앞날을 위해 가지고 좀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이 참 필요한데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라는 것이 저마다 이제 살 길을 찾고 저마다 편안함과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원로분들조차도 이렇게 몸을 사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거고 사실 또 그렇게 목소리를 내면은 음으로 양으로 국가권력의 영향력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불이익이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공병호 tv는 4년간 선거 부정 문제를 외치면서 거의 채널이 그냥 뭐 거의 폐쇄 수준으로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한테 주어진 탄압이 다른 사람한테도 주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파 유튜브들이 이제 목소리를 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내기를 그냥 자기 검열을 해서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라가 그냥 완전히 저물게 되는데 이거를 윤 대통령이 등장하셨을 때는 저분이 그래도 검찰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남다른 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이제 거의 무산돼 버렸으니까 어쨌든 현재 상황을 제가 말을 꾸미거나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불법과 불의가 강물처럼 온 나라를 그렇게 휘감고 있고 그런 불법과 불의가 제도화되거나 고착화되게 되면 대개 국가의 시민들은 탈출을 하거나 목소리를 높이고 여러분들 저항을 하거나 그다음에 대부분 협력하거나 순응하게 되는데 거의 90% 이상 사람들이 순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라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제도화되고 고착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여러분들 제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